짠! 광고 찍고 하나 받았다. 옆에 내 이니셜도 있어. 세상에 딱 하나뿐인 시기야. 훌륭하지. 폼 나네. 좋겠다. 뭐냐? 앞으로 너도 정장을 입을 일 많을 거 아니야. 시기 하나 필요할 거 같아서. 야, 이게 얼마짜리야? 야, 야. 야, 이런 게 나랑 어울리기나 해? 대단하네. 부담스럽기만 하고. 이광재,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. 하... 믿고 따라오긴. 하... 갑자기... 아들이라니. 안 자고 뭐해? 어? 아... 그냥 좀 잠이 안 오네. 내가 뭐 좀 만들어줄까? 아이, 아니야, 아니야. 아유, 괜찮아. 이제 자야지.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과일이라도 좀 깎아줄게. 지난번에 서른은 배는 다 모궁 모양이다. 소세지 있으니까 이거 차라리 복합을... 아이, 그 잘 파하면 뭘 그렇게 주워 먹어? 아, 이거 제가 먹으러... 할아버지. 앵간이 먹어라, 앵간이. 할아버지! 뭐, 먹어? 아이고, 귀신. 안 먹어! 안 먹어요, 안 먹어! 아이고, 이놈아. 야, 어디 간 거야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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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